열기를 더해가는 몬카트 레이스! 서킷은 불꽃으로 채워진다! 제트카트와 기갈로이드로 변신해 기사의 자리를 찾아라! 가라, 드라버스트! 준비는 됐나? 물론이지! 그럼, 가지. 좋아! 가자, 드라카! 제끼야! 기사 자리는 어림없다! 가라! 드라카는 카이오스 뒤에 바짝 붙어서 바람의 저항을 피하며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 진 녀석, 데스트로와 싸울 전략을 다 세워둔 거야. 카오틱! 고으하! 흐흐흐흐흐흡! 가알! 진 녀석! 흠! 빅, 다이아포스! 수, 이야아악! 고아아악! 조해송이 녀석에! 진 녀석이! 진 녀석! 골! 들어가! 이런 건 이젠 통하지 않는다! 받아라! 카오텍 스트레이크! 안 돼! 들어가! 고맙습니다!